안녕하세요 뉴욕기사리쌤입니다. 지금 시시각각 하루하루가 다르게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발효를 시키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매일같이 홍수처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체크업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시기가 쉬운 여러가지 일들이 발행되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다른 영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기에 필요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해보도록 할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구요. 좋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겁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UI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업보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보통 때의 실업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회사를 통해서 W2 폼으로 해서 내가 낸 보험금,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나중에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해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신청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면서 일평생 한 번 정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으나 때로는 한 번도 신청을 안 해보시고 보험금을 내시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내고 있는 UI라고 해서 Unemployment Insurance는 주정부, 내가 살고 있는 주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각 주마다 주에 따라서 프로세싱의 조건이나 또한 받고 있는, 받게 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Unemployment Insurance는 내가 받던 주급에 아니면 월급에 2주 단위로 받던 어떤 주급에 보통 40%에서 50%, 6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0% 받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Unemployment Insurance의 개념이 아니고 Unemployment Benefic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을 한 사람들 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특별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은 주정부로부터 받는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며칠 전부터 오픈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법으로 연방에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각 주마다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Unemployment Benefit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전에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에 자영업을 하거나 오너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한 part-time이나 full-time은 해당이 안 되죠.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Unemployment Benefit, 실업급여,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은 part-time 하시는 분, 풀타임 하시는 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우버 기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직을 당하신 분, 또한 자영업자의 오너, 그리고 현재 근무 시간이 줄으셔서 현재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소득신고를 한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보통 웹사이트 서치창에 가셔가지고 Unemployment Benefit, Unemployment Insurance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gov로 끝나는 사이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각 주에 따라서 gov로 끝나는 노동국, labor department로 이에 링크가 될 것이고요. 그 링크가 된 것을 따라가셔가지고 클릭하셔서 파일을 before file 하기 전에 참고 삼아서 읽으라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영어가 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의 오른쪽에 보시면 구글 트랜스레이러로 해서 한국어로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번역은 한 70%?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 정도의 트랜스레이러만 되기 때문에 100% 믿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파일링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단계의 설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업을 하셔야 될 것은 주마다 지금 현재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때에 비해서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12배에서 15배까지 지금 되면서 폭주를 하고 있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마지막 번호,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셜 시큐리티 마지막 번호에 따라서 각 시간마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을 분리해 놓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뉴저지나 지금 뉴욕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청을 할 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벌 디파이트먼트 로컬에 있는 내 주변 지역에서 찾으시면 거기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페이스투페이스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때에는 전화를 하시게 되면 트랜스레이러 한국어를 요청하셔서 한국말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관공서 정부기관에 있는 부서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는 듯 하지만 2시간, 3시간을 기다리셔도 결국은 통화가 안 되신다는 점. 꼭 알고 계셔서 시간 웨이스타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가 온라인이죠.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뉴저지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너무 폭주를 해서 온라인이 서버가 자꾸 다운이 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1시간, 2시간 이상을 추락해봤지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메시지의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서 정부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빠르게 프로세싱에 대한 문제점이 없이 서류 제출할 수 있게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으로밖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100% 받을 수 있다고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지금 프로그램이 나온 이상 누구나가 한번 신청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얘기로 들으면 보통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는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프로그램은 받으시는, 만약에 내가 지금 실직한 상태이다. 그래서 내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받고 계시는 분, 받지 못하신 분,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분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플러스 주에 600불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13주까지, 그러니까 13주니까 4, 32, 한 3달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대략. 3달을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셔널로 추가로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art-time이나 프리랜서로 하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세금보고를 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주당 600불씩을 받으니까 한 달이면 2,400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건물에 내가 빌딩에서 일을 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빌딩에 문제점이 생겨서 빌딩이 문을 닫고 진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고가 되시거나 일을 못하시는 분들 모두가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에 600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을 해서 되면 다행히 정말 좋은 거고요. 안 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거나 지금 인터넷에 서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쯤 신청을 해보시는 지금 뉴욕과 뉴줄지는 정말 서부쪽도 지금 그런다고 그러지만 인터넷이 자꾸 다운이 되고 폭주를 하는 상태이지만 다른 주인 경우에는 그래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돈을 받게 되면 갚아야 되느냐? 당연히 갚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받는 600불 주마다 받으시는 600불은 과세 소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금 신고에 대해서 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을 내셔야지만 되는 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해고가 됐을 경우 자영업자가 아닌 내가 봉급자, 내가 주급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지만 현재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을 받고 있고 국가사태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국민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파일타임, 풀타임, 일시적인 해고, 무급자, 집에서 현재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현재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셔서 신청이 확실히 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처음에 에주순에주 파스벌로 받으시게 되는 일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영상 끝난 다음에 추라이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해달의생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단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고 시행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케이스마다 다 다르시고 주마다 다 다르시고 사람마다 다 상태가 틀리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댓글에 대해서 해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부분은 추후 영상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업들, 지금 현재 어저께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SBA론 쪽에 익스펜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